어?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평균 연령 33살 정도 될 것 같은데? 다 30대 이상 들이시죠? 네 36살입니다 제일 형님 산더님이 형님 그 다음에 저 그 다음에 다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옥다운 32살입니다 32살 무무님 골드님은 저는 30살 애기입니다 아님 세네살 애기 뭔 소리야 이거 으흠 얼리만폼 같이 했는데 또 이렇게 같이 해야 돼서 해 며고 있는데 할렜끼 시아에도 왔네 시아에도 왔네 우리 아재들이 무슨 냄새가 후래비 냄새가 난다느니 뭐 게임을 못한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한번 보여줍시다 어린이들한테 어때요? 제 여자친구는 애기냄새난다는데 맨날 그쵸 우리 서른살이 애기냄새나는데 무슨 아재냄새가 하나 한번 없애버려줘 애들 일단 어디로 갈까요? 우리 삼더님이 결정해 주셈 제일 가까운데로 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집 많은데로 집 많은데로? 오케이 집으로요? 자신감 있으시네 아외 왜그러세요 어때 재밌다 파밍하죠 차 뺏겼습니다 괜찮아ánh 파밍하고 모여서 다들 쓸어버리죠 한번 보여주죠 강력함 우리의 강력함을 다들 결혼은 하신거에요? 요즘에는 네 저 결혼했어요 그래서 결혼합니까? 그래 요즘에는 일찍 결혼 안하니까 한 분은 결혼하셨구나 오케이 유부남 동지네요 한 분은 애들한테 참교육 한 번 가죠? 어린이들한테 어 차 있다 제가 차 타고 갈 테니까 다들 편하게 파밍하고 계세요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죽으면은 먼저 죽으면은 참 슬프더라고 끝까지 갑시다 내가 태우러 갈 테니까 저도 유부남이죠 저도 애 있는데 경찰차 있습니다 거기 저 앞에 조심하세요 내 차 아니야 경찰차에서 두 명 내림 이쪽으로 오셈 나오셈 큰길로 나오세요 여기 경찰차 풍림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거기 두 명 내려갔어 내려서 타세요 누가 근데 맨몸인 것 같은데 여기 다 타셈 근데 굳이 싸울 필요 없는 것 같대 타셈 튀어 어 나 한 대 빠졌어 아 괜찮아 이쪽으로 오셈 풍반기 타시고 뭐야 저격이다 키우스 풍뎅이다 저격이다 귀여운 녀석들입니다 고3이에요 하핳 귀엽네 여기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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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중앙이라서 딱 좋네요 좀 안전한 곳에 가서 파밍할게요 아 네 반갑습니다 그 어떻게 어 하얘진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다른 게임 많이 하지 않나 저는 형님 방송 보고 시작했습니다 저도 풍림 방송 보고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여기 먹을거 먹을거 네 저도 근데 확실히 좀 처지긴 한다 목소리들이 다들 피곤해서 하핳 하핳 그리고 형님이라고 하니까 이상한데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거 같은데 목소리는 하핳 제가 제가 막낸거 같은데 서른살 아 그래요 아 지금 말하시는 분이 막내예요 오케이 네 알았습니다 하핳 삶에 좀 삶에 좀 찌들었대 하핳 월요일밤 늦어가지고 하핳 하핳 한번 보여줍시다 몇 등 여기 아까 전에 제일 잘하시는 분 누구였죠 싼두님이 1등 밥먹듯이 하시는 분이니까 오더 좀 부탁드리구요 우리 전략같은거 아 싼두님이 운전한게 낫지않을까 싼두님이 700시간 하신분 맞나요 네 맞아 싼두님이 운동하시는게 있겠다 제가 키 드릴게요 키 떨금 여기 님만 믿습니다 제일 또 큰형님이셔 게임하시간 꽤 많으세요 근데 700시간이나 그냥 하핳만 하시는건가 아 주말 이용해가지고 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주말 이용해가지고 좋습니다 지금 분위기 좋아요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이야 지금 그쵸 주말에 이제 게임하면 되니까 어? 그 막 말없이 내리시면 안 돼요 얘기하고 좀 갈게요 여기 좀 위험한거 죄송합니다 대사 선생님 대사 선생님 우리 저기 대장님 말 들어야 돼 지금 무슨 말 없이 저기 아저씨 단독 행동하시면 안되거든요 일단 제가 여기서 이장이죠 제가 이장이니까 좀 강력하게 제가 애들 관리 좀 하겠습니다 싼두 형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애들이 좀 서른사 애기라 굉장히 자유분방하거든? 말을 좀 안들어가지고 좀 문제네 1등을 해야되는데 제가 2장이구요 원래 2장이 7세야 투구 투구가 원래 좀 쎄 수류탄 먹고 30살 애기 자유분방 여기 밖에 가방 많 뭐라.. 가방 많단 얘기죠? 나 이제 킹만 먹으면 될것같아 총알조금이랑 굉장히 우리 지금 1등 할거 같애 굉장히 안정감 느껴져 차소리 차소리 참참 저기 히오스풍뎅이랑 조세호 탔어 소리지르며 비명지르면서 가는데? 시건방지 어린것들이 말이야 머리에 피도 안바른것들이 이러면서 가는데? 어 어 어 어 뒤에 있다 뒤쪽에 뒤쪽에 어 어 나 맞았어 차를 바꿔 이동할까요? 어 네 오더 오더 따르죠? 네네 옮겨야될거 같애요 오케이 혹시 메디킷이나 붐대 있으신거 없으십니까? 지금 계속 오거든요? 저격 올거야 계속 빨빨리 이동해 쟤네 말고 다른애들도 있는거 같애 내린애들 쟤네 말고 다른애들도 있는거 같애 내린애들 메디킷 하나 떨궜세 지금 빨리 차에 탈게요 오케이 조세호형 친구 매졌대 지금 쟤네는 착한애들인데 그 뒤에 무서운애들이 있는거 같애 내렸다 지금 오른쪽에 있어요 하하하하 지금 쟤네는 착한애들인데 하하하하 지금 치료 있어요? 붕대 있어요? 지금 치료 지금 치료 감으세요 지금 빨리 저 지금 디옹 디옹 뒤에 뒤에 내렸어 뒤에 고고고 뒤에 내렸어요 한 대 맞았다 누구 맞았어 어 안돼 회장님! 회장님 돌아가셨습니다 회장님 돌아 가셨습니다 회장님 돌아 가셨습니다 이 지부터 내가 돌아가셨습니다 け당 회장님 교장님만 가셨다 회장님 kot들 가지 suffer 부끌 차 안에 있을거에요 차 안에 차 안에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대 이거 뭐야 이거? 멋있는데? 형님 아 아쉽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일장이다 형님 형님 시체는 나중에 수습하러 돌아오겠습니다 뭐야 이거 무언가 길에 있다 무언가 길에 있다 무언가 길에 있다 형님 쉬세요 빨리 끝나면 한판 더 갈게요 죽으십시오 형님 죽으십시오 잘 죽으시라고? 파밍거 더욱 더 파밍이 필요하다 우리 킷같은거 가방 총 헬메 없으신분도 헬메 주시구요 큰형님이 돌아가신 이상 더이상 이 일을 잘시할수 없습니다 큰형님 죽인사람 닉네임 봤습니까? 못봤어요? 지가 그런거 안보고 뭐했습니까? 복수를 해야되는데 큰형님을 복수는 복수를 나올 뿐 복수하지말죠? 닉네임도 모르는데 큰형님은 복수적이라 전 차온다 나도 안봤어 어? 어디지? 타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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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어디 어디 말을 해 도망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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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Ã 도망갈거야 여기 애들 너무 많아 야! 아! 야! 이오스문데 저리 안 가! 아 무서워 깜짝이야 도움 안되는 녀석들 이가 저 녀석들은 계속 소리 지르고 있어 놀러왔나 이가 애들이 어리니까 고3이고 막 젊겠죠 우리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그쵸 아기자나 서른살이면 아기죠 아직 서른살 서른두살? 네 서른두살입니다 서른살 서른두살 서른두살 이렇게 두명인가? 서른살 두명? 해냅시다 지금 50명 남았거든 할 수 있어 우리 킷을 좀 더 파밍해야 되는데 여기 좀 위험할라나? 빠르게 하고 갈께요 빠르게 빠르게 하고 갈께요 빠르게 어? 왔던데 같은데? 타따따따 바로 타 뭐야! 뭐야! 오이씨 뭔소리야 뭔소리야 누구야 그냥 수로탄 던졌어 우리패 아니 누구야 누가 던졌어 아아 아! 아! 아 맞았다 앗! 어 나 한대 맞았어 침착해 저 뒤에 쫓아오거든요? 내려서 싸울 준비했음 여기 다들 피가 없네 뒤에 뒤에 오고있습니다 야 여기서 내려서 바로 간다 차 한대 내려! 싸워! 우편 맞아 치료하고 치료하세여 아 나 나 우리패 맞춘거 같은데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뭐야 진짜 대툰공수 떼닌거 같은데 조심하셔야죠 사격로에 있집 서있지 마세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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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대좀 만들어야돼 야 이거 혼자 할때 진짜인데 그 사기에는 ㅋㅋ 누구 AI 총알 좀 남으신 분 없으신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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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붕대 빨빨리 먹어도 소용없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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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차 저기 앞에 경찰차 경찰차 도와요 타세요 도망갑시다 도망갑시다 이거 차 갈아타야겠네 풍림죽인 스트리머는 이렇게 쏘면 죽는데 그쵸 저도 그렇게 쐈는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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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호가 나 죽였어 그래서 잡았네 큰형님 갔다 라스트 막판 들려요? 라스트 막판 막판 방송 보고 있어 나이순으로 갔어? 아 그러네 이걸 역시 아니 가는 데 순서 없다고 그랬는데 왜 나의 순으로 가냐 게임에선 어? 가는 데 순서 있네 이거 어떻게 된거야 아 분명 없었는데 자연의 성리라고? 무슨 소리입니까 히로스 풍뎅이 녀석 히로스 새로운거 나왔다고 흠 헬로우 네에 왔습니다 네에 이번에 박트입니다 한번 제대로 해보죠 이거 안되겠어 애들 귀엽다고 해줬더니 탁 콩이 돼 호올랑 죽었다 호올랑 죽었다 호올랑 죽었다 후후??? 혁 호올랑만 죽었다 호올랑만 잡혔다 장서원님 해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시시아 와세 시아팬들 무서워 야 풍 조시아 나 죽었어 야 풍 조시아 나 죽었어 니가 니가 이 분식 아 치아야 좋아합니다 치아야 좋아하세요? 아아 아이돌 마스트들 보셨어요? 아이돌마스? 계속 보니까 정감을 하더라구요 그쵸 처음엔 정감 안돼도 계속 보니까 제 여자친구는 형님 방송 한번 보다가 그거보고 형님 유튜브까지 봅니다 지금 아 여자친구분께서 아하 아이마스를 은근히 여성분들이 좋아해요 아이마스를 짤쪽 파란 집쪽 위주로 떨어질게요 파란 지붕 보이시죠 파란 지붕 아 어우 죽을 뻔했다 여기 엄청 떨어진다 애들 한 두명 떨어져 두명 떨어졌어요 조심 파란 지붕이 두개인가 보네 찻소리난다 총소리 유키오 아유 유키오 우리 편아니지 유키오 죽었어 하나 잡았습니다 나이스 굿 근처에 애들 더 있을텐데 나만 다른 파란 지붕 한거 같은데 다른사람 뭐 너무 떨어졌으면 좀 안전을 도모하세요 모인다음에 우리가 해야되니까 경찰차있다 저기 아 누가 먹었네 까비엄 여기 총소리나는거 같은데요 앞에 어디야 어디 싸우고있어요 우리팀? 아니네 근처에 애들 있나봐 우리팀 안싸고 있는거같은 오케오케 일단은 파밍하고 차를 먹고 튀어들듯 우기 우기 일로일로일로일로 조용한대로 조용한대로 헬메 헬메 아 저기서 뛰어오노라 무기도 못 먹었다 파밍하시고 근처에 있을거 같은데 조심 좁자 자기 몸은 자기가 일단 지키면서 제3살이죠 예2 어 벌써 말 놓는 상당히 된거예? 쟤 서른잔 빠를댑view 제 서른살이잖아 AK 총알 맞습니까 그거 빠르다 빨라 어 아닌데 나 영발인데 요기요기요기 일단 판명하고 차 먹고 모이자 오케이 총은 다 먹었어 여기 메디킷 있어요 무섭고도 편하네 메디킷 하나 더 메디킷 있으세요? 네 있어요 우리 차만 먹으면 될 것 같아 얼추 파밍 됐어 앱에 뜨지도 않는데 저도 표시 다 안듭니다 오케이 여기 우리 세명 모여있는데 누구 없지 여기 풍바님하고 싼던데 있는데 부모님하고 골드님은 어딨어요 골드벤님은 둘이 같이 있어요 에프육 에프육입니다 에프육 에프육 차소리 차소리 우리도 에프육이야 79 어딨고 가방하고 드세요 이거 자르고 앞에 사람있다 내려놓고 조심히 라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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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줄게 도와줄게 에프육인데 우리도 에프육인데 근처에 큰 건물 뭐 보임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다 건물이죠 다 건물 호수아비 호수아비 얼굴 한 아이가 저희를 뭐라는거지? 호수아비가 뭐지? 일단 차부터 먹고 돌아다 되겠는데 수빈 수니커즈 스니커즈 없으신분 수니커즈 조코바 아여기 이륙이구나 우리 반대로 왔네 후하러 가자 산더님 가주세요 우리 애들 구하러 갑시다 뒤쪽 방향 맞나요? F6이래요 F6 F6에서 어느 쪽 방향? 아 모르겠다 그거 큰 허수아비 마트? 마트에 있어요 마트 마트? 마트에 있어? 아닙니다 건물 아닙니다 아니 그니까 무슨 건물이냐고 어디 뭐 주유소랑 뭐 투앤드샷? 투앤드샷? 일단 가볼께요 이거 왜 안뜨냐 같은편 투앤드샷 총소리 투앤드샷 정면 이쪽은 우리쪽은 아닙니다 아따 주변에 정맞네 2층으로 갈까?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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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무슨 피자 간판 있어요 피자 간판 좀 둘러싸인거같은 파란색 집이 있고 피자 간판? 어? 저 경찰차있다 차 소리 저 새빙인거 같은데? 동북동에 경찰차 하나 있어요 새빙인거 같아요 일단 가스 안으로 들어갈까? 네 차 일단 먹어야할거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저거 먹으러 가자 동북동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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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운다 싸운다 차들이 있어 차소리 차소리 간다 경찰차로 컴온 다들 컴온 강심 한 명 있다 열쇠가 없어 열쇠가 없어 여기 있다 애들이 있다 이거 열쇠가 없는 차야 근처에 있을 듯 없으면 제가 시동 걸게요 스파크로 오세요 저 차 타고 일단 애들 태우러 갑시다 오 떴다 떴다 내려오시면 되겠는데 빅뽀 차 소리 어디야 투 형님 우리가 갖고 있어요 글로 오케이 저 앞에 있다 앞에 정면 여기 차 왔어 앞에 둘 앞에 둘 아 어디야 아 야 옥상인거 같은데 아 너무 위험한데 같다 아 저기 앞에 두명 있던데 옥상 있어 왼쪽 옥상 요기 앞에 두명 있었거든 바로 내리고 여기 숨을라 그랬는데 건물 위에 있네요 건물 위에 있어 건물 위에 총알 파밍 하지말라고 앞으로 흐흐흐흐흐 야 위에서 쏜다 어떻게 하냐 아 아 아 차를 빨리 먹었어야 돼 아 아 아 아 플레이를 못본다구 20대 찍었는데 상자나 가자고 아직도 싸우고 있어 아 아 아 아 아 뭐 생각 못했네 당연히 5인팟인데 정말 자리를 잡고 있는건데 아니라며 나 상자 있나 내 상자 내 상자 어떻게봄 어 어 있네 아 공짜로 둔거네 오 오오 나이스 아 쓸모없는거 다음 레벨업하면 주죠 아 아 이거 괜찮다 이거 내 옷이랑 좀 어울린다 마지막에 변절자 상자 이거 좀 좋은거 같은데 바지 아 멋있는게 안나와 잠긴거는 내가 돈있으면 깔수있는거죠 나 850원 있거든 250원만 있으면 되는데 인비테이셔널 상자는 그거고 이거 뭘 깔까 이 낭인상자에 뭐 들어있지 인비테이노 상자 이 낭인이 내꽃짝이야 와우 탱크톱 탱크톱 와 어그로 장난아니겠다 노란색보다 더 티린데 이거 흰색 낭인상자 에이 에이 슈 걸 microbi 해줄 수 yer 헤멧 그 다음에 바지 쩐다 이거 쫄바지 얼굴이 좀 별로야 페이스 이런거 밖에 없어 좋았다 자 일단 아재팟 좀 아쉽긴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또 재밌는 팟 모아서 가는걸로 하구요